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칡은 콩과 식물이고요 전국에 제일 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농작물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친숙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칡으로 만든 건강식품도 많고요 칡뿌리 말린 것을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칡뿌리는 영양분과 약성이 뿌리로 모이는 가을부터 캐서 이용합니다 지금 칡뿌리를 캐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양분이 빠져나간 빈뿌리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칡의 좋은 성분들이 이 새순으로 몰려 있을 때입니다 지금 덜이고 산이고 너무 흔한 이 칡순을 잘 이용하면 어떤 약초 어떤 야채보다도 훌륭한 약과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칡순은 하루에도 쑥쑥 자랄만큼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힘들여서 땅을 파지 않아도 되고요 깊은 산에 가지 않아도 아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약초입니다 이 칡순은 왕성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사슴뿌리를 닮았고 녹용에 버금갈 만큼 약효가 좋다 해서 갈룡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칡순 식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칡은 콩과식물입니다 콩과식물들은 일부 나무를 제외하면 모두 이렇게 잎이 3장입니다 그리고 콩과식물의 또 하나의 특징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부드러운 잎은 살짝 데쳐서 쌈이나 무침으로 이용하고요 또 이 잎을 깻잎처럼 장아찌를 담그면 좋습니다 영양분이 깻잎보다 훨씬 좋습니다 잎을 데쳐 말려서 곤드레밥처럼 칡밥을 해도 좋고요 또 어린순과 꽃봉오리를 튀김을 하면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잎을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거나 음식재료로 쓰면 좋고요 또 어린순을 꺾어서 잘게 썰어서 발액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꽃은 말려서 꽃차로 가을부터 캐는 뿌리는 칡즙, 칡차 등으로 이용하고요 녹말을 추출해서 음식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로서 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재로서 이 칡은 달고 맵고 서늘한 성질입니다 뿌리를 갈근, 꽃을 갈화, 잎을 가려, 줄기를 갈만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이 새순을 갈룡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칡에는 천연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석류의 580배 콩보다는 25배가 더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칡뿌리에 많이 들어있지만 이 새순에도 풍부합니다 당연히 이 칡수는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폐경, 즈음에 각종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이나 고지혈증,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트러블 개선에 좋습니다 이 칡은 남성에게도 좋습니다 음주로 저하된 강기능 개선에 좋고요 숙취를 해소하고 피로회복에 좋고 원기를 높여줍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에게 좋습니다 네 이 칡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같은 물질이 풍부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 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확장과 뇌혈관 개선작용이 있어서 심장을 튼튼히 하고요 뇌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협심증과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당뇨병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봄 칡순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허약체질 개선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습니다 이 칡은 초년 해열제이고 기관지 질환을 완화하며 변비와 불면증 개선에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이 칡순과 잎을 나물로 다양하게 섭취하고 잘게 잘라서 발효액을 담그고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게 말려서 이용합니다 잘 말린 칡순을 하루 기준 20 내지 3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네 이 부드러운 칡순과 칡입을 나물과 약재로서 다양하게 이용하고요 주의점으로는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린 여자아이가 많이 복용하면 풍부한 에스트로겐 성분 때문에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봄철에 흔한 칡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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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